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이랑 같이 영어 말하기의 새로운 도전을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고요. 어떤 거였지 강의자료 바로 한번 뛰어볼게요. 자, 우리가 영어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의 목표가 아마 영어 말하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어 말하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영어로 말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방식이 여기 1번이라고 써놨는데요. 문법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단어도 딸딸딸딸 외웁니다. 그리고 듣기마저 공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수능, 수학능력시험, 학력고사 이런 데서 배웠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영어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영어를 10년씩 배웠던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도 막상 외국인이랑 이야기하려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 말하기가 쉬울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영어 말하는데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주 쓰는 말을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뭐 단어적인 측면이라든지 문법적인 측면을 조금 무시하고요. 자주 쓰는 말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쓰인다는 걸 외우고 그 특정 상황이 오면 우리가 외웠던 말을 어떤 그 상황을 판단해서 외운 거를 말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패턴 영어로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두 번째가 우리가 앞으로 10강에 걸쳐서 새롭게 도전해 볼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래에 초록색으로 I'm getting cold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것 오늘 배울 건데요. 음 이게 나 점점 더 추워져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언제 쓸 수 있냐면 딱 밖에 나갔는데 추운 상황에선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는데 요즘처럼 반팔을 입고 나가는데 일교차가 커서 점점 더 추워지는 상황에서는 I'm getting cold. 점점 추워져 를 쓸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외우고 나시면요.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 상태가 점점 변할 때. 더워질 때 I'm getting hot. 점점 배고파질 때 I'm getting hungry. 와 같이. 그렇죠. 우리가 한 문장을 쓸 수 있었던 걸 이걸 완벽하게 쓰고 나면 두 문장 세 문장으로 넓혀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말을 외우는 방식은 그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방식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여행객 입장에서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쓸 때 자주 쓰는 문장 200개 정도를 제가 한번 뽑아 보려고 해서 뽑아놨고 그 200개 중에서 오늘 첫 20개를 배워 볼 거고요.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도 있으실 수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여기 문장 보면요. 여기서 어떤 단어라든지 문법보다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여러분께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졌을 때 예전에 배웠던 이걸 기억을 끄집어내서 쓰시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자 이거 여기서 look for 정도 빼고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아요. look for도 사실 look 어떤 거 보다죠. for 무엇 무엇을 위해서라는 대표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야. 전치사 몰라도 되고요. 근데 이 look이랑 for가 합쳐졌을 때 무언가를 찾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looking for? 하면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정도로 해석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쓰실 상황이 명확합니다. 누군가가 뭔가 찾는 것처럼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려고 내지는 궁금해서 물어볼 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두리번거리지 않으실 땐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내가 친한 사람이 뭔가 찾으려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내 여권 어디 갔지? 할 때 What are you looking for?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여러분께 쓸 거예요. 네. 우리가 매장 같은 데 가서든지 아니면 어디서는지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What are you looking for? 하면 뭘 찾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고요.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좋습니다. 두 번째 있는 문장은요. Let's get down to business. 자. 이런 문장 보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문장은 절대로 우리가 문법이나 단어를 공부해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우리 let's 알고요. get도 알고요. down도 알고요. to도 알고 business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해석해보면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요. 어떻게? 네.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let's는 뭐 뭐 하자잖아요. 그죠? get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얻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 때도 get 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 어떤 장소에 도착을 하든 내 몸 쪽으로 무엇을 얻든 get 이란 단어 쓰임새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get down이라고 하면 뭔가 아래쪽으로 내려 내 몸이 내려가던지 아래쪽에 있는 무언가를 잡으러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get down 하면 뭔가 엎드려 뻗치는 느낌도 되고요. get down 뭔가 지하실로 내려가는 느낌 같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런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막 그냥 근황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막 나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만난 이유는 따로 있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미팅을 할 때라든지 친구를 만났을 때라든지 우리가 만난 용건이 있어요. 용건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위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네.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죠.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하고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우리 할 얘기 좀 해볼까? 본론으로 들어갈까?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핵심 아래쪽에 있는 걸 잡으러 get down to 어디 방향으로? business. 그러니까 이 business라는 게 사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가장 유명하지만 어떤 용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이거 네가 알 바 아니야? 네가 참견할 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business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처음 딱 봤을 때 정말 어려운 문장입니다. 근데 이게 자주 쓰이는 문장이다 보니까 이 문장을 외우고 자주 활용하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let's get down to business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business 본론으로 let's get down 내려갑시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쓰입니다. 자 아시겠죠? 어떤 일이 있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일상이라든지 근황 같은 걸 공유한 다음에 그거 이제 할 말 다 끝나고 okay, let's get down to business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법적으로 이 단어의 활용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우선 입으로 읊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간직해 보겠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let's get down to business let's get down to business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이고요. 여기 첫 번째 있는 거는요. you can just call me Lee 이거 제가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살면서 수백 번 써봤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보통 외국인이랑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한국 사람 이름을 외국인들이 제대로 발음한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nice to meet you. I'm 상현 Lee 라고 하면 생현, 생현 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you can just call me Lee you can 당신은 할 수 있어요. just 그냥 당신은 그냥 call me 부르다 나를 당신은 그냥 나를 Lee 라고 부르시면 돼요. 부르면 돼요. 이건 외국인들도 많이 있어요. 걔들도 이름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you can just call me Lee 아니면 you can just call me sh, you can just call me j 등과 같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애칭이라든지 이니셜 같은 것들로 부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이름을 소개합니다. I'm 누구누구누구 그 다음에 뭐가 오면 됩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you can just call me Lee 나를 Lee 라고 부르면 돼요. 여러분 뭐 박씨면 you can just call me Park 아니면 본인의 부르기 쉬운 뭔가 애칭이 있으면 you can just call me Mina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인다? 처음 만나서 나를 소개할 때 말고는 쓰이지 않습니다. 네. 고때를 위해서 한번 연습해볼까요? you can just call me Lee you can just call me Lee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요 문장도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죠.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I'd like to 많이 배웠어요. 몇 번 배웠습니다. I'd like to 하면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예의 바르게 교육받은 사람처럼 교양인처럼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난 무엇 무엇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make a reservation이 뒤에 붙어버리면 reservation 하면 예약입니다. 요것도 처음엔 어려우셨겠지만 어려운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많이 쓰이지만요. 자꾸 보다 보니까 reservation 예약 눈에 좀 차죠?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예요. 그래서 I'd like to 하고 싶다 예약을 예약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식당, 호텔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가서 예약해서 문의할 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화할 때요? 누가 받아요? Hello, 어쩌고 저쩌고 어디 식당입니다. 그러면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하시고 뒤에 뭐 오늘 밤이던 내일 밤이던 이번 주 주말이던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식당이든 호텔이든 예약을 하려고 전화하셨을 때 여러분 첫 마디 뭐가 남아가면 됩니까?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나가시면 돼요. 자, 따라해볼게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이 첫 번째 단계는요 이 문장을 들으시고 외우시고 자꾸 따라해보시기만 해도 좋겠죠? 근데 다른 강의랑 좀 제가 차별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알겠어. 땡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 이 말을 해야지라고 한 번 한 발짝 더 상상까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 상황 되면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자, 전화해서 호텔 예약할 때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나와야 됩니다. 자, 이번 장에서요 How was your trip? Your trip 당신의 여행은 How 어떻게 Was 됐었나요? 네 여행 어땠어? 라고 간단하게 안부를 묻고 가벼운 표현 있잖아요. Small talk 작은 talk 대화 Small talk 되게 좋은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데 이 녀석이 아니면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 녀석이 여행 갔다 온 걸 알아요. 어, 제주도 어땠어? 어, 여행 어땠어? 물어볼 때 그냥 첫 문장으로 How was your trip?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출장이나 여행 같은 거 갔다가 집에 왔어요. 그럼 첫 마디 뭐라고 해야 돼요? 어, 고생했어. How was your tri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How was your trip? 뿐만 아니라 How was은 쓸 거 많죠. 뭐 오늘 하루 어땠어? How was your day? 이런 식으로 많이 확장해서 써볼 수도 있겠어요. 자, 저랑 같이 한 번 따라해보겠습니다. How was your trip? How was your trip? 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것 같은데 그 밑에다가 가벼운 대화가 필요할 때라고 써놨어요. 누군가랑 우리 좀 많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랑 서먹서먹하게 이야기할 때 어, 나 얼마 전에 경주 갔다 왔어요. 이렇게 누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경주 어땠어요? 물어봐야죠. 그죠? How was your trip? 이렇게 물어봐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쓸만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뭐죠?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 말은요. 우리가 쓸 일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도움을 받을 상황에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써줘요. 대표적으로는요. 매장에 갔을 때예요. 매장에 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I하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Information이라고 쓰여져 있는 뭐 안내센터 같은데 안내데스크 같은데 갔을 때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How can I help you? 누가 우리한테 How can I help you? 라고 물어보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찾고 있는 걸 찾고 싶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요. 괜찮아요. 저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이 정도로 말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해볼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좋습니다. 자,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은요. Did you get my email? Did you get my email? 예. 자, 우리가 보통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 Do you? 라고 물어보죠? Did you? 물어봤은 뭡니까?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했니? 했었니? 그죠? Did you get? 너 당신 뭘 얻었었습니까? My email 그래서 너 내 email get 얻었었어? 이쁘게 하면 받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은 뭘까요? Did you get? 하고 무언가 할 때는요. 상대방에게 어떤 걸 했는지 받았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 말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메일 받았어요? Did you get my email 뭐 아니면 뭐 너 그 친구한테 선물 받았니? 너 그 친구한테 전화번호 받았어? 너는 그쪽에서 연락 받았니? 와 같이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받았냐 그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전에 받아야죠. 받았냐 라고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때 Did you get? 나오시면 됩니다. 네, 너 내 email 받았어? Did you get my email? Did you get my email? 좋아요. 자, 어느 정도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 우리가 몇 번이나 봤던 문장 있죠. Are you free tonight? Are you free tonight? 그죠? Are you free? 뭐죠? Free Free가 뜻 두 개 있다고 했죠. 하나는 공짜 하나는 한가한이에요. 그래서 Are you free tonight? 하면 오늘 당신 한가한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방식이고 이거는 좀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우리가 이미 낮에 여러분이랑 저랑 만났어요. 아, 근데 저녁에 이 사람이랑 술 한잔 하거나 식사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죠? 저녁 저녁 먹을까요? 아니라 저녁에 시간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럴 때 Are you free tonight? 라고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문자로 아니면 전화로 오늘 저녁 시간 어때? 그죠? 이렇게 상대방과 오늘 저녁에 만나고 싶을 때 상대방과 저녁에 만나고 싶은데 일정을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Are you free? Are you free tonight? 아니면 상대방이랑 내일 만나고 싶어요? Are you free? Tomorrow? 해주시면 되겠죠. 단순히 이 뜻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말을 떠올려야 되는지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한가하세요? Are you free tonight? Are you free tonight? 아우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그 다음 장은요 I'm ready to go out I'm ready to go out I'm ready 배웠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ready 뭐죠? 준비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I'm ready 나 준비됐어 어떻게 하기로요? to go out go out 외출하는 거예요. go 갑니다. 어디로요? out 나가는 걸로요. 그래서 I'm ready to go out 하면 나 외출할 준비 됐어 라는 뜻이 되고요. 하나씩 발음하면 I'm ready to go out 되고요. 좀 빨리 미국 애들처럼 하면 ready to 가 돼요. I'm ready to go out 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쓸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외출할 준비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머리까지 다 말리고 딱 나갈 준비 다 가방 오면서 I'm ready I'm ready to go out 나 외출할 준비됐어 아니면 둘이 같이 준비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준비하는 거야. 그때 우리 그냥 넌지시 말하죠. 어 난 준비 다 했어 I'm ready to go out 그죠? 그럼 있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I'm ready to go out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for here or to go for here or to go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거는요 사실 이것도 교과서만 백날 봐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가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으실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for here or to go for here 여기서 or to go 가지고 가다 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커피샵 아니면 패스트푸드점 아니면 중식당 같은 데도 이제 여기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이거 우리 흔히 말하는 take out 할 수도 있는 곳에 가면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문 다 한 다음에 매장에서 드시나요? 아니면 take out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바로 for here or to go 가 됩니다. 이거 여러 번 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for here or to go for here or to go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커피 시키셨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for here or to go 대답은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쌤 하실 수도 있고요. 당당하게 대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드실 거면 그냥 for here 해주시면 돼요. take out 하실 분들은요 to go 하시면 됩니다. 쉽죠? 다시 한번 대답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을 먹으세요. 커피를 어디서 드실지요? for here or to go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할 이유도 없고 하실 일도 없습니다. 물론 커피숍 사장님이시면 외국인 손님이 왔을 때 for here or to go 하면 엄청 멋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외국에 가서 물어봤을 때 여기서 먹을 거면 대답 for here 가지고 갈 거면 to go 라고 하시면 돼요. take out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있는 이 첫 번째 문장이요. 이거는 정말 백 번 천번 여러분이 사시면서 미국에 사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쓰실 만한 문장입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라고도 해요. 줄여서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를 좀 문장을 풀어보면 평범한 문장으로 만들어보면 You are going to 해요. 우리 이거는 제가 나중에 특별히 한번 또 문법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I am going to 하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마치 우리 W-I-L-L Will 과 한국말로 해석했을 땐 비슷한 말을 비슷한 걸 뜻해요. 그런데 약간의 뉘앙스 타이가 있지만 I am going to You are going to He is going to 해서 비동사에다가 going to가 붙으면 좀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전부터 그냥 하려고 했던 무언가 할 때 going to 써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뭐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들은 will 보다 going to 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직 제가 문법적으로 강의를 하진 않았지만요. 그게 의문문 형태로 된 거예요. What are you going to 가요. 여기는 도 라고 해서 하다. What are you going to do?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만 당신은 무엇을 먹을 건가요? 당신은 뭐 또 뭐 있을까요? 당신은 무엇을 볼 건가요? 당신은 무엇을 뭐 많이 있겠죠?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잘 이해가 하지 않으시더라도 않으신다면 한 단계 이쪽으로 와서 I am going to you are going to 상상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우선 입으로 외워두세요. 이건 제가 앞으로도 우리가 아직은 이걸 당장 자유자재로 쓸 레벨은 아니라서 올 연말부터 내년 초부터 이건 그냥 계속 쓸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너 뭐 할 거니?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좋아요. 제가 그 밑에다가 이거를 제가 이 문장에 너무 집중했네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다음 행동이 궁금할 때 what are you going to do 너 뭐 할 거야? 그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다 만났어요? 다 놀다가 집에 가려고 해요. 너 너 이제 뭐 할 거야? 그죠? 아니면 연락할 때 너 내일 뭐 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you going to do 다음 주 next week? 이런 식으로요. 다음 주에 뭐 할 거야? 내일 뭐 할 거야? 저녁에 뭐 할 거야? 다음 달에 뭐 할 거야? 뭐 너 김 이란 친구랑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너 뭐 할 거야? 상대방의 다음 일정이 궁금할 때 씁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아시겠죠? 그 아래에 있는 거요? I'm here on business 이거는요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저는 여기 출장차 왔습니다. 내가 여기 출장차 왔는 걸 언제 밝힐 수 있죠? 맞아요. 첫 번째 입국 심사할 때 입국 심사할 때 너 여기 왜 왔어? purpose 목적이 뭐야? 당신이 여기 온 purpose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대답을 어떻게 하죠? 나 여기 출장차 왔어요. I'm here on business 뭐 아니면 이거 활용해서 I'm here on vacation 하면 휴가차 왔다는 이야기가 되죠. I'm here on vacation I'm here on business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에 입국 심사할 때 아니면 외국에 갔을 때 뭐 술집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관광지에서 누군가 새로운 외국인 친구랑 딱 맞닥뜨리고 몇 마디 나눴습니다. 어 너 여기 어쩐 일로 왔어 이야기했을 때 물어봤을 때 I'm here on business 해주시면 좋겠죠. 아니면 I'm here on vacation with my family 나 가족들이랑 여기 슈가차 왔어. 등과 같이 써먹을 수 있는 문장이고요. 좋은 문장입니다. 외우세요. I'm here on business I'm here I'm here on business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 첫 번째 문장은요. I'd like a table near the window 이것도 쓸모가 좀 있는 문장인데요. I'd 보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I'd like to 가 있었어요. I'd like 아까 무슨 문장이었죠?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할 때 I'd like to 가 있었고 그냥 I'd like 가 있어요. 둘 다 무엇뭇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I'd like 뒤에 to 가 들어가면 그 뒤에 아 이거 문법 설명하기로 안 해놓고 to 가 들어가면 그 뒤에 동사가 올 수 있어요. 근데 I'd like 하면 그냥 그 뒤에 여러분 쓰고 싶으신 말 쓰시면 되거든요. 명사가요. 그래서 I'd like a table 라고 하면 나는 테이블이 좋아요예요. I'd like a table 누가 뭐 드실래요? I'd like a beer I'd like some water 하면 전 물이 좋아요. 맥주 한잔 할래요?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I'd like a table 나는 테이블이 좋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옵니다. Near the window Near 하면 근처에 가까운 이라는 표현이에요. Near 한 번도 안 배워보는 맞나요? Near Near the window 그 창문 창문 그러니까요 나는 창가에서 가까운 자리가 좋습니다. 창가에서 가까운 자리를 선호해요 라는 표현이에요. I'd like a table 테이블이 좋습니다. Near the window 창가 근처에요. 이건 언제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식당에 딱 도착했었을 때 사람 몇 명이세요? 어디예요? 물어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창가석으로 좀 주세요. 아니면 조식 먹으러 왔어요. 바다가 딱 보이는 호텔이에요. 근데 조식 먹으러 창가 자리가 아닌 데를 안내하려고 하면 I'd like a table near the window 라고 예약하시면 좋고요. 이야기하시면 좋고요. 전화로 식당 예약하실 때 마지막에 창가석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I'd like a table near the window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t's up to you 이거 강의했던 문장이에요. 근데 정말 많이 쓰 한국말 할 때도 많이 쓰인다니까요. 네 그거는 up to you 당신한테 달려있어요. 업 위로잖아요. 당신 결정이 네 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up to you 그래서 그건 너한테 달려있어. 이거 언제 한다 그랬죠? 예를 들면 식사 메뉴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뭐 먹지?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려있어. 오늘 네 생일이잖아.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려있어. 네가 살 거잖아. 그런 거예요. 아 이번 주말에 여행 어디 가지? 강원도 갈까? 아니면 저기 안면도 갈까?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려있어. 네가 운전하니까. 네 그래서 어떤 결정할 만한 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결정하면 될 것 같을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It's up to you It's up to you 좋습니다. 따라해볼까요? It's up to you It's up to you 좋아요. 뒷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섯 문장밖에 안 남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요 조금 어려우셨다면 일단 첫 번째 방법은 한 번 더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우셨다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쌤 너무 어려워요. 문장 200개 알겠는데 너무 어려워서 조금 힘드네요. 아니면 조금 힘들지만 신납니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이번 주 문장 볼게요. It's a long story 해석되시죠? It's a long 긴 story 긴 이야기예요. It's a long story 그거 제가 밑에 아 그건 길고 긴 이야기죠 라고 써놨는데 이런 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어 좀 사정이 좀 긴 이야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 그럼 어쩌다가 이 먼 곳까지 와서 살게 되셨어요. 아 아 아 야 It's a long story 그건 참 긴 이야기입니다. 사정이 많다는 거예요. 긴 이야기 내가 설명하려면 사정이 엄청 길어.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 도대체 이게 왜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그거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사정이 긴 거 아니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됐던 일을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죠. It's a long story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긴 이야기라서 아 약간 지금 하긴 조금 꺼려져.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약간 이야기하기 싫을 정도로 긴 사정이 있는 걸 물어봤을 때 아 그거 이야기 진짜 너무 긴데 It's a long story 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It's a long story It's a long story 좋아요. 그 밑에는요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이거는 진짜 뭐 그냥 외국인들은 만나면 How are you? 내지는 How are you doing? 쓴다고 많이 했죠. 그쵸? 이 How are you doing? 그냥 잘 지내? 잘 지내? 그리고 뭐 사실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냥 만나면 How are you doing? 만났으니까 반가우니까 어 오랜만이다 어 How are you doing? 그냥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누군가 만나면 How are you doing?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거보다 사실 더 기본적인 표현은 그냥 How are you예요. 내가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따질 필요 없이 그냥 How are you?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뭐 How are you doing? 은요 How are you만 맨날 쓰기 조금 지겨우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사람 만났을 때 How are you doing? 잘 지내? 와 같이 물어보실 수 있는 말 그리고 그쵸? 내가 물어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How are you doing? 물어볼 수도 있어요. I'm doing good I'm doing I'm doing I'm doing 뭐 이 정도로 대답해 주시면 되고 처음 만났을 때도 뭔가 좀 격식 없는 그러니까 How are you How were you 같은 경우는 아무한텐 써도 되고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이제 그래도 뭐 약간 좀 격식 차릴 필요 없을 때 How are you doing?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How are you doing? 그냥 잘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 정도로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좋아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요. 제가 첫 번째 예를 들었던 거예요. I'm getting cold I'm getting cold 나 점점 추워져 이거 언제 쓰냐면 여러분 점점 내 상태가 어떤 식으로든 변하고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어떻게요? 안 추웠는데 추워지는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어의 맛을 좀 살려야 되잖아요. 네 초보가 무슨 맛을 달려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I'm cold 나 추워요. 이거랑 I'm getting cold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I'm cold 나 추워요. 보다는 비 맞고 집에 들어왔더니 I'm getting cold 점점 추워진다. 아니면 반팔 입고 나왔더니 I'm getting cold 점점 추워진다. 그죠? 내 몸 상태가 내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I'm getting 아까 말했던 것처럼 I'm getting hungry I'm getting hot I'm getting angry 뭐예요? 나 점점 화나고 있다. 그죠? 네. 따라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I'm getting cold I'm getting cold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짝죠?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무엇을 do you do 하시나요? In your free time 당신의 free time 한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취미가 뭔가 할 때 What is your hobby 라고 하죠. 근데 그건 맞아요. 그거는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셔도 뜻이 잘 통하는데 그거야말로 아까 제가 말했던 1번 교과서에서 배우고서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미국 애들은 보통 그렇게 사람 물어보고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쓰면 되느냐 취미 언제 물어봐요? 그죠? 여러분 소개팅 나가셨을 때 외국인이랑 소개팅 할 일 없겠습니다만 소개팅 나갔을 때 또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좀 친한 친구를 좀 만났어요. 한두 번 만난다든지 아니면 서로 조금씩 친해지는 단계에서 할 이야기가 없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취미가 뭐예요? 보다는 시간 남을 때 뭐예요? 그쵸? 그게 더 좋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게 바로 Small Talk 외국 사람들 Small Talk 되게 좋아합니다. 뭐 별로 안 궁금해도 그냥 물어봐요. 대화가 끊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요? 뭐 시간할 때 뭐 해요? 아니면 내 아들은 요새 뭐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시간에 뭐 해요? 아니면 취미가 뭐 해요? 물어볼 때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이라고 물어봐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이번 장이 마지막이고요. Let's make it simple 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Let's make 하면 뭘까요?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자 Let's make it 그것을 만들자 어떻게 해요? 심플하게 만들자 Let's make it simple 그거 심플하게 만들자 간단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만들자 해보자 인데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어떤 계획을 세요. 하 너무 복잡해 뭐 Okay Then Let's make it simple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그죠? 아니면 어떤 계획에 대해서 복잡한 이야기를 누군가와 뭐 두 명이서도 괜찮아요. 막 나눈 다음에 하 머리 아프다 Okay Let's make it simple 간단하게 해보자 좋겠죠? 그래서 어떤 복잡한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 아니면 정리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 Let's make it simple 이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Let's make it simple 좋아요 마지막 문장은요 It's time for lunch It's time for lunch 점심시간이다요 It's time 시간이다요 It's time for 무엇무엇을 위한 lunch 점심시간이다 언제 외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문맹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진짜 점심시간에서 너무 기쁠 때 와 점심이다 It's time for lunch 그죠? 아니면 누가 점심시간인데 말이죠 자꾸 밥 안 먹고 저희 회사에도 옛날 때 있었어요 밥 안 먹고 자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요 식사를 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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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도 점심 안 먹고 막 돌아다닙니다 Oh John It's time for lunch 점심 먹을 시간이야 와 같이 누군가 계속 할 때 점심시간이라고 알려줄 때도 쓸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가겠... 마무리 지을게요 It's time for lunch It's time for lunch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땠는지 평가를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2강이 또 나오고요 또 좋다고 하면 3강이 나오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패턴도 공부하고 자주 쓰는 문장도 외우면서 하나씩 늘려가는 거 참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도 복습하시고요 내일도 복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